뭐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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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나. 진짜 신도차장 20년을 얻어라니. 항상 제 방송은 추석 설날에 전 붙이기가. 어떤 전 굽고 싶어? 전 파전이요. 아니 그 전이 아니라 요만한 전은 파전은 요만한 전이고 아니 너 차라리 한 번도 안 지내봤어? 네. 아니 저 그냥 가서 먹기밖에 안 해봐가지고. 왜 먹임이냐? 이만이가 일단 먼저 말해줘. 뭐부터 해야되는지. 자! 고기 들어간 것은 가장 나중에 하고. 아니 먹참아. 가루부터 만들어야지. 아니죠! 식용유 넣어야죠? 아니지! 계란 먼저 풀어야지! 아니지! 일단 가루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지. 여기에 부침가루를 엎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 볼에 계란을 풀. 그렇지. 그래도 세 명은 너무 좋은 게. 네. 담배를 안 펴서 너무 좋아. 만약에 기나야가 왔어. 음식에서 담배가 주나요. 음식에서 담배 냄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만이 지금도 의심하고 있긴 하거든요. 정리 의심. 정리 의심이요. 이거 애기 얼굴 하고서 뒤에서 몰래 피고 다녀. 아니야. 아이구야. 닦았어요. 양말. 걸레 하나만 줘봐. 아. 왜 또? 아 계란 불량이야. 터졌어. 이거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어떻게 계란이 터져요? 근데 말로 해 말로. 네. 어. 살 안 되잖아. 멍청아. 네. 맞아요. 넌 또 뭐해? 야. 야야야. 야야야. 아니 무슨 칼질을 왜 그렇게 해? 아니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야 넌 또 뭐해? 야. 아니 계란 노른자 먼저 터트리고 하려고. 야. 계란 노른자한테 불려야 되는 거죠? 뭔 소리야. 이거 맞아. 뭘 불리해. 그냥 풀으라고 빨리. 아 그럼 왜 야하라고 하신 거야? 뭐하고 잘못된 줄 알았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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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야 이거는 전혀 튀기는 수준이야. 아 그래? 와 인자도 쪘다. 너무 많아요? 빨라 잘할게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응. 잘하네. 불이 세지 않은 거 같은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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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왜? 아 많이 했네. 아 씨. 아 젓가락을 했어. 젓가락이 있는데 조금 어차피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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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얘는. 진짜 미생을 엄청 철저하게 생각하더라. 너가 이거 해. 아니 언니 손 묻힌 김에. 언니가 내가 이거. 야 너 손 묻히기 싫어서 그렇지? 다 열려. 그렇지. 팍 퍽! 야 이 멍청한 자식아. 가루를 털 때. 네가 가루 위. 가루 위에서 이렇게 털면. 가루가 털리겠냐. 다시 무슨 거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팍팍팍팍팍팍팍팍팍. 에휴. 그걸 못 해가지고. 팍. 이거 담아. 빨리 빨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그냥 올리고 했네. 잘한다 잘한다. 저 팍 털고. 그래. 오중아. 저기 있잖아. 두 집게. 기집게. 아유. 아 기름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아유 진짜. 뒤집어서 뒤집어서. 뒤집어서. 아 너 나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리 빨리.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빠르다. 오케이 오케이. 기름맛아야 되는데 기름맛아. 왜 또. 아 씨. 아니 언니 손 좀 닦고 오자. 아아. 아니 손 좀 닦고 오자. 아니 손 좀 닦고 오자. 이게 손맛이야. 아. 아. 내가 도망진 놨어. 야야야야 일단 스탑. 봐봐. 여기서 막히니까 여기가 지금 밀리잖아. 근데 이건 줄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입었어. 그래 하나도 안 입었어. 언니 기다려. 기다려. 네. 어. 넣어놔. 기다려 정리야. 아 여기다 넣고요? 야야야 계속 뒤집지 말고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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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있어야 돼. 아니 밀가루 때문에. 야 너가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이럴 일도 없었다. 저기야 기다리라 했잖아. 네. 엎드러져서. 아 이제 무슨 자리야. 네네. 아 하잖아. 아. 아니 아니야 밀가루 있어. 그럼 가만히 입을게요. 꼬치를 만드는 거야 이걸로. 네. 네. 꽂아. 아니예요. 야. 짤라놓은 거 있잖아. 야 이거 청한 새끼야. 왜요? 아니 새끼야. 죄송합니다. 야. 이걸 중앙에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끝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네? 아니예요. 중앙에 맞는데. 아니야. 끝에다 해야지. 끝에다 해야지. 시카의 공주가 너무 답답해지겠다. 시카의 공주가 너무 답답해지겠다. 22살, 24살 애들이야. 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진짜 심각하다. 20년을 헛가란다. 야. 이렇게. 여기는 노릇노릇한데 여기는 하도 안 노릇노릇하잖아. 시키고 싶다니까. 위네만 맛있잖아. 뭘 위네만 맛있어. 둘 다 맛있다니. 퇴양시켜. 저색이벨. 저색이벨. 아 씨. 아 뜨겁잖아요. 왜 나한테 뱉어. 오. 위생을 그렇게 철저하게 조명하게 중요시 여기는 애가. 이거 왜 침이 늘어나? 아 이거 아침에 나아. 아니 씹어. 그냥 사 먹자 제발. 괜찮아? 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 오늘 명절은 이런 조세를 보는 마트. 오늘 명절이에요? 야! 그냥 먹어. 너 먹어. 그냥 너 손에 담긴 거 튀긴 거야. 우츠똥밥에. 너 손에 담긴 거야 이거. 너. 어. 야 너 손에 담긴 거라고. 여기만 했어. 여기. 여기가 됐어. 여기 아직 새 거야. 아 그냥 먹지. 아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맛있어 맛있어. 자 이거 다 먹어. 와 근데 공주랑 공주랑 싸우니까. 와 진짜. 와 진짜. 한 입에 다 먹어. 설마 또 점리 꺼 남겨두는 거 아니지? 진짜 뭐하는 거야. 얘네들 새로운 빼빼로 게임 아는데? 어지럽다. 아니 다 먹으라니까. 왜 남겼어? 야. 야. 왜요? 아니. 이 건 못 먹겠대. 네가 먹으면 뭐. 너 먹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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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겠대. 너 안 먹었어? 먹었다. 야. 곁국은Sudda에. 좋아. 팝을cimento. 나에 식탁. 나에 흥 forcing loop. 아 아 이 땡도 다 먹어. 다 via academia 보고 싶어. 야 모르겠다. 이만이 좀 초olo. 아 아 자 이제 칼 eyeballsità. 야 이만이 이거 봐봐. 얘가 씹은 조금 못 먹겠고 얘네들 Québec 또 že심은 좀 못 먹겠데. 그래서 이렇게 나마스니 이런 거 interrupt. 어휴 내가 먹을게 아주 지 allergy라 ham ass Sandra 그냥 먹어 이렇게. 너 먹 Athassiaakers 안이라 서rey positions the państwo? 우리 거짓말 이거 다 이렇게 할게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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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여기 이거? 왜 왜 왜 왜 말이 안 나 왜 은서 왜 아니 근데 이게 왜 기름에 거품이 생기는 거야? 저런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봐 아 디인들은 난 쳐다봤어요? 군대에서 그냥 점껍자가 어 만약에 이렇게 안 먹자 했었으면 살고 안 먹는 거에 한 바퀴만 누르면 돼 이거 다 뺄까요? 이거야 빼죠 알겠습니다 우리 근데 육전은 언제 하죠? 육전 먹고 싶어? 네 육전 호박전도 아직 안 했어 아 언니가 아 아니다 왜 말해 왜 아니 이렇게 복귀해 놔 가지고 안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눕혀서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가 해 그러니까 언니 재료 손질이나 좀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이 아니고 아니 이거 안 했잖아 너가 할 일이야 그게 너가 응 아니 그럼 꼽지 마 언니 두 번 시키는 거잖아 아니 이거 자르라고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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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그냥 해야겠다 내가 내가 이거 할게 아 왜 아 나 할 일 생겼다 뭔데? 아 어쩐지 아니 이거 추 추 추 추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돼 야 야 야 야 까매졌어 그 유튜브를 보고 온 거예요 뻥치지 마 아 유튜브를 누가 이렇게 해 전혈이 아 미쳤어? 저기 야 이계전이지 동그랑땡 호박전 이런 건 많이 해봤어요 아 그래? 아 잘했네 칭찬해도 나도 칭찬은 잘해 칭찬 밖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칭찬을 안 해 야 너 이렇게 구웠어 굵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봤어 이거 다 돼 아 맛있어요? 와 와 연기났어 입에서 어때? 장부 나 이거 그 뭐야 이거 이거만 하자 뭐? 이거 6점만 빠르게 이거 빠질 수 있어 점이야! 와 저 비싼 전을 야 야 야 야 야 와 언니 저런 건 뒤잡듯이 다 봐야 돼 진짜 괜찮아 저 언니 저 호박전 잘 구웠어 아니 괜찮다니 전이 더 묵당건데 너 좀 더 더 해? 2전 더 해줘? 내가 뜯어뜻게 해 어 네가 해 2전 금방 탄다 2.2마 아 점이야 네? 기름 딱 해가지고 해야 돼 2전은 금방 타고 그래 2전은 금방 타고 그래 아 아 2전은 금방 타고 그래 음악 4전은 금방 타고 나 언니가笑 언니가 화났을 하면서 한 건데 언젠가 날 재평가하게 될 거야 야 이러면 뜯어주려 의미가 없잖아 더 빨리 빨리갔어야 돼 뭐 너가 이거를 안 겹치게 이렇게 줄일 거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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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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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기를 해버렸네 이. 둘 다리기를 해버렸어 이.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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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오? 다시 해 다시. 야 야 이 육전은 이제 그만해. 아 이제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 그럼 이제 무슨 잔 남았어요?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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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야 선미야 네. 아니 D임이 인심 안 좋아지는 거 어때? 기쁘죠. 누가 이뻐? 와 뭐야. 갑자기 어 방금 기쁘다네 아니 오늘 전부 치러와서 기쁘다고 아 기쁘다고 그래도 예 야무지게 예 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전 완성됐어요 여러분들 미만이 접니가 다 한 거다 뭐 왜 전은 빼요? 저.. 저도 처음 어 이거 좀 사는데? 하하하 하하하 자 일단 접니꺼 그냥 막 담았어요 어 아닌가? 뭐 거의 뭐 이런 느낌으로 어 맨 밑에가 예뻐요 제 건 자 그리고 이만이꺼 어 이만.. 오오오 에헤헤 이만이꺼 먹기 좋게 담았어요 먹기 좋게 네 자 그리고 디임이 디임이꺼 이렇게 오오 잘 담았네 잘 담았네 네, 어. 자! 제가 하겠습니다. 이만희! 왜죠? 그냥 너 싫어서. 그러니까.